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내 자식 사랑은 정말 끝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놀라움이 절로 나옵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청탁을 넘어서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탁들이 자리와 지위를 이용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자리를 이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민원을 넣으면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청탁을 받거나 민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 부부의 병과 민원입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1차 병과를 마치고 2차 병과가 들어가기 전 6월 14일 무렵에 추미애 장관 부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미애 장관 자신이 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4일간의 개인 휴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간이 길고 너무나 특혜성 그리고 또 청탁이 있었다 이런 점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9일날 국민의힘 김도옵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병과 논란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를 통해서 민원을 직접 넣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도옵 의원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리로 서 씨의 부대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도옵 의원은 이 문건에서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그 문건에는 아주 또렷하게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이렇게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은 서 씨의 부모니까 추미애 장관 부부를 뜻합니다. 이 문건은 2차 병가를 앞둔 6월 15일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지역대 지원 반장이었던 이모 상사 현재 원사가 작성한 면담 일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어떤 민원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을 밝히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추미애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 검은 유착 아니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등과 같은 무리를 충분히 빚을 수 있는 발언으로 거칠게 대응했고 이것이 바로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점은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는 점입니다. 군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민간 병원에서 받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지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에서 그런 민원을 넣은 겁니다. 국군 양주병원의 서시진료소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 병원 외래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10일간 병가를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서시가 알았다는 추백정후군은 경증물업질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시의 무리한 병가 신청을 위해서 6월 15일이나 15일 사이에 추미애 장관 부부, 추미애 장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에 병가 연장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국방부 청탁입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일체의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이 뗀 굴툭에 연기가 나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말을 입증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국방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A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로 인하던 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당대표실에 서시가 지원한 통역병, 평창겨울올림픽 선발 방식을 사전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당대표실에 연락했던 주인공이 바로 국방부 정책보좌관이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A씨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장관신의 관계자는 9월 9일 날 의미 있는 정보를 한 신문에 제공합니다. 통역병 선발은 2017년 11월 6일에 끝났는데 11월 4일 날 다른 장관식 관계자가 민주당 출신의 정책보좌관 A씨에게 통역병은 제비법기로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왜 전달했겠습니까? A씨가 국방부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럼 A씨는 왜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추미애 당대표의 당대표실보다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A씨가 움직이게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청탁이 없었다면 왜 장관실 관계자가 민주당 출신의 정책보좌관 A씨를 위해 가지고 통역병 선발 방식에 대한 정보를 귀뜸해 주었겠습니까? 왜 그런 정보를 취득했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이 당대표실로부터 국방부 정책보좌관 A씨에게 청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A씨도 당대표실로부터 선발 절차가 궁금하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본 뒤에 답을 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무 전 장관도 9월 6일 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속했던 당대표실에 온 청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사항을 알아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 이야기나 국방부 관계자 이야기나 그다음에 장관 정책보좌관 A씨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추미애 당대표가 근무하는 당대표실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군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이전에 선발 방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국방부 관계자가 장관 정책보좌관 A씨에게 연락하고 또 A씨가 당대표실에 연락해 준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청탁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튼 아들 문제 때문에 청탁을 넣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하기가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제 국민들은 믿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로 둘러대는 사람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취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시에 그 청탁을 행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사사로운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